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파일 불러와주시고 기본작업문제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시작하셔서 G10 영역에다가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E3에 보니까요. 예상수강생이라고 데이터가 두 줄로 입력되어 있네요. 예상이라고 입력하시고 Alt 엔터 그 다음에 수강생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한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 또 하나 있네요. B4를 볼까요? B4에 0, 9, 1, 2, 4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0이 생략돼서 입력됩니다. 이럴 때는요. 앞에다가 작은 다운표를 먼저 입력하시고 0, 9, 1, 2, 4라고 입력하셔야만 0을 입력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는 이젠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래서 정렬이 왼쪽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왼쪽 상단에 초록색 표시 기호가 표시가 된다면 옵션을 눌러서 오류 무시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 번에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 초록색 기호 눌러서 오류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1부터 G1까지를 선택하시고 셀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맞춤에 가셔서요.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이라고 직접 쓰시거나 목록에서 찾으시고 크기를 17.17 이라고 입력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B4부터요. B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이름 상자에다가 상품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D4부터요. D4부터 E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심표 스타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고요. 다시 F4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천잔이 구분기호도 표시할 거고요. 소수 이하 한자리도 표시한 다음에 숫자 뒤에다 EA를 붙일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컴마 샵샵 0 샵샵 0 또는 샵컴마 샵샵샵 입력하신 다음 심표 0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작성해 줍니다. 숫자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샵컴마 샵샵 0 또는 샵컴마 샵샵샵 그 다음에 점 소수 한자리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일 텍스트 큰 따옴표 문 꺼서 작성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B3 셀에 상품명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한자키 누르셔서요. 상품명 한자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A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맞춤에 가셔서 가로가운데 맞춤 셀 음영 색깔을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합니다.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의 글꼴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 셀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먼저 클릭하시고요. 물론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CSV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감옥 코드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의 구분기호가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호 탭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표로 가져올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아까 A3을 선택해 놨으니까 깜빡깜빡하고요.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가져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청일에서 세미나까지 남은 일수를 C3부터 C10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 입력하기에서 D-A-Y-S 선택하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시거나 직접 쓰셔도 되고요. 엔드 데이터, 끝 날짜가 들어갑니다. 끝 날짜는 세미나가 끝 날짜예요. 세미나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 2026년 2월 20일이라는 세미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이 셀 하나를 참조해야 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는 시작일은 바로 왼쪽에 있는 B3부터 시작해서 세미나 날짜까지 확인을 클릭합니다.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구안값 뒤에다가요. 물론 셀 서식에 가셔서 일반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구안값 뒤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며칠이라고 1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만 추출하여 G3부터 G11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치함수를 통해서 골뱅이를 문자를 찾을 거고요. 골뱅이 바로 앞에 있는 글자가 아이디입니다. 일단 골뱅이 위치부터 구할게요. 서치라고 입력할까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서치 그 다음 함수사비를 누르셔서요. 찾을 텍스트 골뱅이를 찾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메일 주소에 가서 시작 위치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1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럼 여덟 번째 IHW 세 글자 1205 하면 네 글자 그래서 일곱 글자입니다. 여덟 번째 있는데요. 라고 8이라는 숫자가 구해지는데요. 저희는 골뱅이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바로 왼쪽에까지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주신 다음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믿으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텍스트는 이메일 주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다 지워지니까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 미드 그 다음 함수 삽입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요. 몇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X 눌러서 세 번째 칸에다가 컨트롤 V 글자 수 영역에다가 서치 함수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이메일 주소에 가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가져오겠다라고 글자 수는 구해놨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응시 코드 시험 시작 시험 종료로 이용하여 시험 시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시험 종료에서 시험 시작 시간을 뺄 거고요. 단, 응시 코드가 B로 끝나면 시험 시간 10분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뺀 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시험 시간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시험 종료 시간에서 마이너스 시험 시간을 빼면 1시간 50분 정도 시험에 응시합니다. 라고 시간이 구해집니다. 여기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if 함수를 이용해서 응시 코드 오른쪽 한 글자 right 함수를 쓰실 거고요. time 함수를 통해서 10분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d1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두신 다음 if를 할까요? if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right 함수 그 다음 응시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글자가요 b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b랑 같다면 저희는 조금 전에 구하셨던 시간에다가 뒤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라고 맨 끝에 클릭 10분을 더하겠습니다. 10분을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10분을 주시는데요. 앞쪽에 있는 시간은 없어요. 생략할 거니까 심표 분만 있어요. 10분 심표 초는 안 넣을 거예요. 타임에 대한 가루를 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b가 아니라면 아까 구하셨던 시험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수식을 컨트롤 c 맨 끝에 가셔서 타임 가로 뒤에다가 심표 컨트롤 v if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응시 코드의 뒤에 있는 b를 찾아서 10분이 더 더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기준표가 오른쪽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표를 참조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을 구한 후에 보너스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봉 곱하기 10만원씩 곱해서 보너스를 표시할 건데요. 일단 근무시간이 0부터 4까지는 1호봉 5부터 9까지는 2호봉 이렇게 값을 찾을 겁니다. 등호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매치함수 매치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근속기간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오른쪽에 k16부터 k19 영역에 데이터를 0부터 4까지는 1 5부터 9까지는 2 오름차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기준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참조하는 표에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1이라고 넣으시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그럼 마이너스 1 문자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면 0을 넣습니다. 지금은 오름차순이니까 1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맨 끝에 가셔서 곱하기 다음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보너스의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4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번째 판매금액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장명 제품명 판매량을 이용하여 판매금액을 계산하는데요. 판매 제품가격표에 갔더니 제품가격이 서울A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명 뒤에다가 제품명 뒤쪽에 있는 영어를 붙여서 그걸 가지고 구분해서 찾겠습니다. 일단 커서를요. D2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는 연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 글자 오른쪽에 한 글자부터 구할까요? 라이트함수 쓰시고요. 제품명에 가서요. 신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품명 뒤쪽에 있는 알파벳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 앞에다가요. 매장명을 연결하겠습니다. A27셀 연결하겠습니다. M%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경기 B 서울 A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제품 가격표에 첫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번째 있는 판매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참조하는 표가 수징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쓰시고요. HLOOKUP 안쪽에 컷을 두신 다음 찾을 값은 조금 전에 만드셨던 구분을 가지고 제품 가격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경기 B는 89만원 서울의 A는 98만원 판매가가 찾아졌습니다. 다음은 앞이나 뒤에나 커서 갖다 놓으시고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클릭이 되지 않으면 아래 칸을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C27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계산작업은 배점이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이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하겠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정렬을 먼저 하시는데요. 문제 보니까 대리전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전명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다음은 부분합을 실행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호에 가셔서 부분합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대리전명을 가지고 해수율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함수를 최대 선택하시고요. 함수를 최대 그 다음 항목은 항목은 해수율 기본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두번째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호의 부분합 선택하시고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단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분합이 구해지고요. 열 너비는 조절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부분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클래식 음반 판매 현황표에서 F10셀의 값이 950이 되려면 마진율이 몇 퍼센트면 가능할까 F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95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마진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맞게 찾아졌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실 때 개발도구의 양식 컨트롤에 연결할 수 있고요. 아니 지금 도형이네요. 그러면 삽입의 도형에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먼저 기록하셔도 됩니다. 매크로 기록에다가 총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 총수입 입력하신 다음 확인 그 다음 H4부터 H10까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출연금 공연 수입 전시기획 대간 수입 시설 운영 썸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C5부터 H10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에 가셔서 자동학계 버튼 누르시면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중지나 상태표시줄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에 기본 도형의 십자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에 오셔서 R특기를 누른 상태에서 J345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총수입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총수입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또는 상태표시줄의 매크로 기록 도구를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C4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해계 표시형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형식에 회계를 다시 한번 클릭 통화기호가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서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G10까지죠.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드실 건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문제 나와있는 육각형을 찾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J7셀에 오셔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7, 8, 9 까지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서식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성된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입니다. 수익 금액이 차트에 추가될 수 있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 금액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꺾은 선형에 표시기능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수익 금액 계열을 선택하시고 보조축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눈금의 표시단위 왼쪽에 있는 눈금의 표시단위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보조눈금을 선택하시고요. 표시단위는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단위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천을 선택합니다. 천의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는데요. 천에서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인가요? 가로로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Y축이 눈금입니다. Y축 선택하시고 최소값을 축 옵션에 가셔서 최소값을 만이라고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법례 위치 법례 선택하시고 아래쪽 글꼴은 도듬 글꼴은 도듬을 선택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0으로 수정하셔서 차트의 다섯 문항의 서식 지정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